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삶의 지표로 삼는 성경구절 하나쯤 갖고 있죠. 안동교구가 교구민을 대상으로 나의 성경말씀을 공모합니다. 안동교구는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함께 나의 성경말씀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삶의 지표로 삼는 성경구절을 골라 말씀에 담긴 사연과 의미를 적어 보내면 됩니다. 불량은 A4용지 10포인트 한 장 이내이며 교구사목국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응모글은 교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개되며 응모한 모든 이에게는 작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안동교구는 이번 공모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